아, 반 비 친구 단 티에드 단 티에드 단 티에드 단 티에드 아, 이건 글로스 프렌즈 네, 글로스 프렌즈 티에드한 뭐예요? 아, 티에드한 줄 알아요 가까운 가까운, 아, 네 아깝다, 가까운 친구 가까워요 네, 가까운 친구 반 비 단 티에드 가까운 친구 동 한 동 한 동향 동료 동료 동료, 네, 비슷해요 동한 니엠띵 니엠띵 아, 믿 믿음 믿음, 신뢰 신뢰, 믿다 믿음 믿다, 네 지아세 공유 네, 공유 시어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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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해, 이해해요 네, 네 땀띵 땀띵 진심 진심 하트, 하트는 진심 땀띵 마음이 통하다 이건데 진심 진심 일 것 같아요 땀띵 마음 마음 땀띵 동론 동롱 동롱 동론 원 땀 관심 관심 네, 관심 중저 중저, 호저 중저, 호저 중저, 호저 시원하다 시원 시원 네, 네 support 문장 해봐요 읽어주세요 틀빵 틀빵 나 못한 không thể thiếu trong cuộc 삶 틀빵 나 못한 홍태 지우 trong 복 송 우정 이에요 우정 틀빵 틀빵 아 네 우정 은 못한 부분 이에요 홍태 지우 뺄 수 없는 부분 이에요 삶 에서 뺄 수 없는 부분 이에요 응 등밥 나 못한 홍태 지우 생활 에서 삶 에서 지우 지우 빼다 없다 홍태 홍태 지우 침 침 뺄 수 없는 부분 빠 침 수 없 빠 질 수 없는 빠 질 수 없는 부분 빠 빠 지다 빼 다 빠 빠 질 수 없는 홍태 는 부정 인데 빠 지는 거 가 부정 이에요 그러니까 홍태 이거는 홍태 지우 는 꼭 고 의미 고 있어야 하는 삶에서 꼭 있어야 해요 을 다음 문장 읽어주세요 반 반 반 반 반 반 반 반 离物와 悲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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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픔 성품을 함께 나누어요 성품, 노이구, 풍뇨와 함께 다음 성품, 정신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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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이 중요합니다 네 네 bạn bạn bè bạn bè bè bò c cand wac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면서 함께 있어요 어려움을 이겨내는 것 같은데 극복하다 동론은 같은 마음이에요 극복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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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정은 가능하게 만들어요 기쁨 수관당 관심 흥존완 끝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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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뢰와 관심을 만듭니다 우정은 삶에서 빠질 수 없는 부분입니다 친한 친구들은 항상 함께 기쁨과 슬픔을 나눕니다 친한 친구들은 항상 함께 기쁨과 슬픔을 나눕니다 친한 친구들 친한 가까운 우정 우정에서 이해와 마음의 교감이 중요합니다 기쁨 우정 이해와 마음의 교복이 중요합니다. 친구들은 서로 동심으로 어려움을 극복합니다. 동심은 동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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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극복합니다. 어려움을 극복하다가 우정은 끝없는 신뢰와 관심을 만들어냅니다. 우정은 끝없는 신뢰와 관심을 만들어냅니다. 우정은 끝없는 신뢰와 관심을 만들어냅니다. 다음에는 신뢰의 우정이었어요. 신뢰의 우정은 끝없는 신뢰와 관심을 만들어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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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뜨거운 것과 다른 것은 막론하고 언제나 함께 있음에 놀라지 않아. 그래, 마치 모든 것을 더 좋게 만드는 지원 시스템 같아. 정확히 우리의 우정에 정말 감사해. 친구들은 서로 두터운 것과 가늘은 것을 막론하고 언제나 함께 있음에 놀랍지 않아. 이거는 좀 이상해요. 친구들은 서로 어려울 때와 기쁠 때를 막론하고 언제나 함께 있으니까 좋아.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좋아요. 피잉배의 술을 조금 봐요. 너는 어떻게 지내? 건강해? 또 영혼 좋아. 건강해. 고마워. 피잉배의 콩. 너 알지? 아니 아니야. 피잉배의 알아? 너 알아? 네. 또 이부 나는 지금 막 우어 상상이 생각해. 멘벡틴 반 우정에 대해서 얼만큼 중요한지. 일상생활에서 어떻게나 우정이 중요한지에 대해서 생각해. 짝찬로이 물론이지. 정말이야. 삼 oranges copy? 네. 심상으로 우정으로 배우는 às invaded noi. 용? 소중해? 용? 영화처럼 누우처럼 용유처럼 금고 아 금고 네 금고처럼 금고처럼 그렇죠? 아 같아 중요해 지용? 네 한번 볼게요 뭐라고 했는지 아 보물같아 그렇지 않니? 보물같아 아 일반 우정은 보물 지용 보물같다 그렇지 않니? 그래 작전 아주 훌륭해 이걸로 항상 너는 항상 밴냐옥 밴냐옥 뭐예요? 밴냐옥 함께 함께 있어서 있어 궁냐옥 또 함께 럭 모이냐옥 아 이게 적군가 좋다 목농 어려울 때나 모이노이 럭 멀 때나 가까울 때 항상 공농 모이노럭 모이노이 이거 속담이에요? 모이노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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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에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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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있는 거야 등바이 맞아 목회 해통 모 해통 모이노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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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잘 지내는 것이 모이노럭 항상 함께 지내는 거야 꽤 좋아 싹 정말이야 또 이자 나는 아주 잘 지내는 걸 좋아 우정에 대해서 우리의 우정에 관해서 잘 알아서 알겠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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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봐요 네 어떻게 지내니 난 꼭 회콤 아 회콤 아 회콤 어 괜찮아 또이 오 오 감은 아 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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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찬아 반 비에 아 인생에서 우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생각했어 또이 니 나니 아 킨벳 아 관총 어 어 고소 고소 관총니 어 바오 어 아 바오 정말 그래 착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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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정은 아 딘반라 아 딘반라 딘반라 조이 누 누 꼬바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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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렇지 않니 응 그렇지 바이콩 아 아 아 아 아 친구들이 서로 통곡가 이거 뭐 룩 뭐 놀 아 아 뭐 룩 뭐 놀 네 두터운 아 언제나 뭐 뭐 함께 있으면 놀랍지 않아 언제나 벗두 피나오 아 피나오 피나오 언제나 언제나 오케이 그래 마치 모든 것을 더 좋게 만드는 지원 시스템 같다 지원 시스템 어 헤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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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헤드 마치 모 아 오케이 진삭 아 아 정홍 도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은 knowing Because 저희 훈련 엉 바람 어 엉 억지, 억, 억, 기억, 추억, 억만장자 억지, 억지, 억지 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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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 힘, 억지 먹음직스럽다, 억지, 억 아닌데 하여튼 그 음식은 정말 먹음직스럽네요 억지, 억지, 억지로 하다 뭐냐면 안 되는 거 막 하는 거 억지 억지 쓴다 그래요 안 돼요 하지만 해달라고 하는 거 안 되는데 억지 부리지 말아요 먹음직스럽다 억이, 억이, 농 음식은 정말 먹음직스럽네요 억 아니고 먹, 먹다, 먹다, 앙, 앙 목마르다 아침으로 계속 목마르네요 목말라요 땡벳 뭐에요? 목말라 목말라 핫? 핫? 물 맛있고 싶어요 네 맞아요 아 이거는 시즌 여름방학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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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름방학 자옥수 라 지우죽 닌닌 자옥수 라 각 마주인통 듣게 투와 구와 각 대혜 이 전화로 전화로 세대 간에 세대 간에 자옥수 세대 간에 소통 닌닌 자옥수 라 각 전통 세대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세대의 전승 닌닌 자옥수 세대의 전승 라 겟투와 구와 각 대혜 각 대혜 라 세대 세대 아 네 맞아 세대 간에 전성 닌닌 시대 시대 닌닌 시대 닌닌 나이 이 시대는 충키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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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적 목적 목격 목격 충키엔 수 파천 발전하는 것을 목격한다 당끼냐 아주 놀라운 공예 기술의 놀라운 발전을 목격하고 있다 기술의 진보 기술의 진보 기술의 진보 발전 진보 진보하는 것을 발전한다 만약에 베트남 사람을 만났때 이상해요? 잘 안 써요? 네 잘 안 써요 니엔보다는 뭐 현다 이런게 나아요? 모아서 낫고 니엔보다는 의미에요 태행한 영원히 태행한 영원히 무슨 뜻이에요?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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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천히 천천히 영원히 히 히 히 히 히 많이 써요 능은 티댄 및 떼 어떤 의미가 있어요 능 hust 농 어떤 뜻이 있어요 용료 사람들 하고 비슷해요? OK. 그들의 사랑은 영원히 지속될 것입니다. 진유 과거 유지 망나 영원히 진유 과거 진유 과거 진유 과거 나의 약속은 영원히 유지될 것입니다 나의 약속은 영원히 유지될 것입니다 나의 약속은 영원히 유지될 것입니다 그 순간 영원히 내 마음에 남을 것입니다. 그 순간 영원히 내 마음에 남을 것입니다. 그 순간 영원히 내 마음에 남을 것입니다. 영원히 영원히 보관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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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부한 것이 우리를 더 중단하게 돕는다. 중단은 뭐예요? 영원히 보관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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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름날 따뜻한 여름날처럼 가지고 갓냄 여름날과 연관되어 있어요. 갓냄 연관되어 있어요. 여름날과 연관되어 있어요. 여름날과 연관되어 있어요. 그 이야기들은 아이들이 발전하게 해요. 추리와 상상을 해서 사고력과 상상력을 키워줍니다. 여기 한국어 문법 알고 싶은 거 뭐 있어요? 예를 들어서 쓰럽네요. 목마르네요. 한국어 문법 여기서 찾아봐요. 한국어 문법 놀랍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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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어요? 무슨 뜻인지 한국어 문법 놀랍지 그다음에 티엥베 문법은 여기 중요한 문법 있어요. 베트남어 중에 수휴베 수는 했었고 종틴반 우정에서 이건 알겠어요. 우정에서 이거 이거 그대 모의고 간 동론 인간 보태 다올로 이건 알고 수관담 홍조한 홍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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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 이거 그냥 할게요. 홍태 一直 홍태 은 뜻이 무엇이 홍태 할 수 없어요? 할 수 없어요 그리고 발음 베트남 발음 어려운 거 어려운 발음 무엇 무엇과 한국어 발음 어려운 거 뭐 있어요? 여기서 동랑꽁냥 극복 극복합니다 극복합니다 극 극해요 나는 무엇 발음하고 극 아니요 극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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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주제는 뭘로 할까요? 스텝 기능은 글장 승괄 베트남 ㅋㅋㅋㅋ 좌우 쭁쭈 한번 해볼까요? 뭐라고 나오나요? 호쭈 쭁쭈 내일 공부할 내용이에요 네 쭁쭈 아니에요 호쭈 쭈쭈 이거 호쭈 쭈 어? 호쭈 틀렸어요? 호쭈로 많이 써요? 네 서포트 호쭈랑 지원 아 돕다 호쭈 호쭈 오케이 오케이 됐습니다 아 네 네 요거는 내가 해서 PDF 파일로 보내줄게요 네 네 수고했어요 땀빛 네 땀빛 네 굿나잇 네 굿나잇 네 굿나잇 reform 흉 깜 네 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